뉴스 이어갑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있는 데 이어서 다른 단체는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바다에 띄워보냈습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시에 100배 오물로 보복하겠다고 예고를 했던 바 있는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탈북민 단체 결혜열 통일연대가 어젯밤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했습니다. 풍선에는 초단파 라디오 100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등을 담은 USB 600개가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에는 다른 탈북민 단체가 쌀이 담긴 페트병 500개를 바다에 띄워 북한 황해도 쪽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트병에 담긴 쌀은 총 500kg으로 각 페트병에는 쌀 1kg과 1달러 지폐, 영화와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가 담겨졌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보낼 겁니다. 그제부터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나 쌀 전달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북전단이 날아오면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보복하겠다며 위협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에 별다른 반응은 없지만 잇따른 대북전단에 어떤 대응이 나올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